며칠 전에 제가 신청곡 및 피드백을 받으려고 커뮤니티 글을 올렸었는데요. 가장 먼저 달렸던 댓글이 제재리님이 달아주신 댓글, 이펙팅에 관한 거였어요. 사운드 만드는 과정. 그래서 그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 들어가서 인기순으로 해보면 이렇게 위에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톤에 관한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실리카겔 에이펙스랑 데저트 이글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에이펙스에서 더 많은 악기를 썼고 데저트 이글 베이스에 걸었던 거랑 비슷해서 에이펙스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커버에서 쓴 건 가상악기 드럼이랑 무구의 메트리악, 팬더 머스탱 피제이 베이스,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 텔레캐스터 이렇게 썼어요. 이 중에서 메트리악이랑 머스탱은 팔고 텔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커버 영상 찍을 때 이펙터 뭐 걸었는지도 바로 찍어서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쉬운대로 녹음되어 있는 에이펙스 커버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같이 볼게요. 제가 특정 이펙터라든지 뭐에 꽂히면 쓰던 것만 계속 쓰기도 하고 소리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신념하에 좀 마구리로 해서 이렇게 파일을 보여드린 게 좀 부끄럽네요. 용기를 내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드럼은 로직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가상악기를 썼습니다. 여기 커스텀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킥 골라주고 스네어 맘에 드는 걸로 고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튠이랑 댐프니랑 게인을 조금씩 만져줬었어요. 드럼 카피하려고 가오디오 랩 이용해서 드럼 분리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카피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음원 들으면서 마스터 키보드로 미드 입력했고요. 많이 언나간 박자만 컨타이즈 하거나 수동으로 살짝 옮겨주고 나머지는 그냥 뒀습니다. 그 고스트 노트라고 하나요? 스네어 약하게 치는 거 그거를 그냥 벨로시티 낮게 이렇게 표현한 거 정도? 이것만 들어볼게요. 네 이 정도? 드럼은 제가 따로 이펙터 건 거는 없고 가상악기 기본 세팅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예요. 베이스는 원래 제가 컴프를 좀 빡시게 거는데 여기 가상악기로 안 걸려 있으면 아마 꾹꾹이 거쳐서 녹음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MXR 베이스 컴프입니다. 켜질 때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뒤에 이렇게 파워뱅크 달아서 쓰면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할 당시에 제가 재즈베이스, 머스탱피지, 그레치 G2220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철컹거리는 느낌을 머스탱이 제일 잘 내줘서 머스탱으로 했었어요. 피크는 이 1.4mm짜리 썼고요. 좀 더럽죠? 그때 낙원상가에서 콜트 이문용 기타 사면서 받았던 피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두꺼워서 안 쓰다가 나중에 베이스를 배우고 이 피크를 아주 요긴하게 쓰는 중입니다. 베이스 꾹꾹이 컴프만 건 소리입니다. EQ로 여기 저음 쪽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페달은 이게 거의 제 국룰 조합인데 렛트 복각한 이펙터, 그리고 퍼지 페이스 복각한 퍼지 페달 이거 실리카겔 데저트 이글 베이스 커버할 때도 이 조합으로 했었어요. 여기 옆에는 다른 퍼즐을 써보려다가 실패한 흔적이 있네요. 그릇에서 필터는 500으로 두고 디스토션은 이 정도 좋습니다. 퍼즈는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앰프까지 다 걸고 마지막 단계에서 퍼즐을 막 올렸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베이스 앰프, 암팩 걸었고요. 이제 프리셋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요. 철컹거리고 싶어서 브라이트로 하고 울트라 하이도 켜줬습니다. 네, 이제 기타. 기타는 파워코드로 친 거를 더블링을 했어요. 이펙터 아무것도 안 근 소리. 여기에 컴프. 그 다음에 마샬 앰프, 퍼지 퉁? 이라는 프리셋을 걸었어요. 이제 앰프 걸리면서 저음 쪽이 많이 올라와서 EQ로 한 번 더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컴프 한 번 더 걸었네요. 이제 마지막 신디입니다. 신디는 매트리아에서 오디오 와우풋으로 해서 녹음했었고요. 아무것도 안 근 소리. 처음에 EQ로 그 다음에 이제 묵직함을 주고 싶어서 마샬을 걸었어요. EQ로 저음 역대가 올라온 것을 한 번 더 깎아줬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컴퓨터 화면 녹화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힘내지 않은데요? 한 번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공유를 해봤고요. 혹시 원하셨던 게 이런 방향이 맞는지 확신은 안 서서 뭔가 내가 원하던 포인트가 이런 게 아니었다. 뭐 이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